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한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이 메르스와 비수기 수요 감소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대한항공은 2분기에 매출액 2조 7,860억 원, 영업손실 26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. 매출액은 3.8%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단기 순이익은 1년 전에 3,618억 원 흑자에서 올해 1,692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여객실적은 한국발 수요 증가로 7% 증가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화물은 한국발 수송량이 다소 감소했으며 환적 수송량은 2% 증가에 그쳤습니다. 대한항공 관계자는 3분기엔 성수기와 추석 연휴 메르스 종식을 배경으로 국내외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화물도 글로벌 수요 증가로 상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이은치입니다.